송은재 tv 시작합니다. 경찰이 조금 전에 이준석에 대한 알선수재 혐의,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에 송치하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은 당연한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이준석이 그렇게 반응할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데 이게 무혐의냐 다른 부분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많은 전망 추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성진으로부터 성접대를 받았다면 성접대를 받은 성매매 혐의가 있고 그 다음 이 대가를 줬다.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하도록 했다. 아이카이스트에. 알선수재가 있고 그 다음 증거인멸, 무고 이렇게 네 가지 혐의입니다. 전체는. 그런데 세 가지 혐의로만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거론할 대상이 아닙니다. 성매매 부분은. 알선수재가 문제입니다. 성접대가 있었다면 알선수재.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2년 전에 끝났느냐 아니면 오는 25일까지 이어지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알선수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대가성의 부분이고 이 알선수재가 대가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2013년에 성접대가 있었고 2015년에 선물 등이 있었다. 그래서 이게 포괄일죄가 적용이 되느냐. 같은 범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오늘 결정한 것은 경찰이 알선수재 부분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포괄일죄. 같은 범죄로 볼 수가 없다. 2015년에 선물 준 것과. 2015년에 선물 준 것과 같은 범죄로 봐야 이게 지금 공소시효가 오는 25일 끝이 나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걸 같은 범죄로 볼 수가 없다. 경찰이 여기까지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공소시효가 지났다. 공소시효가 왜 지났다고 보느냐. 포괄일죄로 보기가 힘들다. 왜 포괄일죄로 보기 힘드느냐. 두 가지 이유입니다. 포괄일죄는 대가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2013년 성접대는 2013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이 아이카이스트를 방문을 합니다. 그래서 대가성이 입증이 됩니다. 그런데 2015년에 선물을 준 것, 화장품 900만 원 뭐 이렇게 선물을 준 것은 이 선물은 명절에 인사치레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대가성도 불분명하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이미 2년 전에 끝이 났다. 그래서 알선수재 부분은 검찰의 불송치다. 그러면 남아있는 것이 증거인멸과 무고입니다. 무고와 증거인멸 이 부분도 입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접대는 있었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경찰이 오늘 불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성접대 부분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부분은 밝힐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접대가 있어야 그 다음 증거인멸과 무고가 성립이 되는 건데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더 수사하겠다라고 했지만 더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뜻은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상당 부분 입증을 했다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만약에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무고와 증거인멸을 계속 가져갈 이유가 없습니다.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두 불송치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겁니다. 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은 성접대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상당 부분 입증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라는 뜻을 비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알선수재 부분은 오는 25일 공소시효가 끝이 나느냐 아니면 2년 전에 끝이 났느냐 이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빨리 발표를 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준석이 당연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좀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고요. 지금 이 이준석에 대해서 경찰 수사 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준석에 대한 징계 그 다음 앞으로 28일 있는 가처분 신문 모든 것이 지금 유동적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찰이 이준석에 대해서 검찰의 송치조차 하지 못한다면 기소 의견으로 송치조차 하지 못한다면 지금 이준석에 대한 징계 제명까지 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 여러 부분을 유동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28일 황경수 재판부의 가처분 신문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이게 어려워지는 부분들입니다. 이준석에 대해서 제명에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잘못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준석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가처분 신청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해서 지금 징계 수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찰이 일단 이 부분을 상당히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고 7개월 가까이 최근에 들어와서 이제 수사에 박차를 가한 셈인데 어느 정도 이준석에 대해서 성접대에 대한 입증을 할 자신이 있다면 검찰에 송치를 해서 추가 수사는 검찰에 맡겨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경찰이 알선수재 부분에 대해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오히려 남아있는 증거인멸이나 무고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증거인멸 부분과 김철근을 시켜서 관계자들, 성접대 관계자들에 대해서 입막음으로 7억 원의 투자 유치를 약속해 주고 또 이걸 폭로한 가세위원에 대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이 부분에 대한 무고 혐의 이 부분도 적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입증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성접대 자체가 상당히 입증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하지만 경찰의 의원을 알선수재는 불송치를 하면서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하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비춰서 가능하면 나머지 두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송치할 의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대목입니다. 경찰이 상당 부분 성접대 관련해서는 입증할 자신감을 보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되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준석에게 절대 유리해졌다. 이렇게 해석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지금 많은 보도에서 이준석의 성접대 부분이 무협이다. 무협이 결정을 받았다. 많은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전혀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건 지금 공소시효 부분이 걸려있기 때문에 경찰이 먼저 결정을 한 부분이고 증거인멸과 무고 혐의는 그대로 남아있고 오히려 그대로 남아있고 더 수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준석에게는 더 불리해졌다. 이렇게 해석하는 쪽으로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이 경찰의 이준석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의 송치를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에 따라서 이준석의 추가 징계 수의가 결정이 될 수가 있고 28일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고 예민한 부분입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